에어 야 짱구님 상대표 또 있는데 또 왔다고 뭐라는거 아니야? 왜 이러냐 나한테 왜 이러냐 어 이거 피 1인대 아... 안 뛰는 거야... 쟈블킬 뭐야 이거 어우 쒸 죽을 뻔했네 아 낙진이 근데 옛날 예전 슈퍼처럼 상하이 오빡 뛰어가지고 쌤 뛰기 쉽지 않아요 요새 다 잘해가지고 그렇게 뛰기 쉽지 않아 아 뭐야 어 알 있네 아 눈통 아씨 알 있노 야 눈통뚱뚱뚱뚱뚱뚱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씨 예션 쏘지 말걸 하씨 물평에 싸우길래 알 없는 줄 알았는데 저 옥수수는 아이고 삥봐라 마루 타자 어 아 말 받았다 탁총리 한 반피 탁총리 중 1 와 이거 빠나리 잘 잡았는데 아깝다 이거 그니까 자연님이 눈 마루갖고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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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마루갔어 마루 자연님이 마루갔어 한 반피 깎아 마루마루 눈 맞아 ya 맞히기 도와 그건 모르겠는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 사람도 눈턴이어가지고 좀 맞았는데 쎄게 안맞아 쎄피 안담아암 세.. 세 번 다 쐈을때 신세피 눈 하나 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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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니 스프리아 였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녀석 장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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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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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оп서 쇼끝 같는 데 나이스 어 이게 없이야? 어? 아씨 쓰나야? 자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지윤씨 검 한번 가실? 검 쓰나오던데 아 이거 불타 많이 깠는데 방금 진짜로 멀떼 깨아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헬로우 두공이 안녕하세요 검.. 검작배랑 검복이랑 만어 만어 참고라 한 세명 봤다 방금 검작배 검작배 앞에는 컷 앞에는 컷 개피 앞에 컷 하나 더 왔다 하나 더 왔다 아이씨 뭐야 이거 잡아줘야지 총알림 뭔지도 몰랐네 할 수 없나 아빤 야 눈 한 두명 작업했어 초반작업은 아 이거 눈총 작업 좀 흘리고 적배 하나 아이쿠 잘한다 출신이 잘하시네 야 그 폭 하나 까고 삥두개 넘겨줘 지훈아 삥두개 바로 넘겨줘 우선 내꺼 하나 피일이야 저거 닥청닥총님이었나? 암튼 완전 피일이야 한번 그냥 한 마리 그냥 피일 내게 피컷 아이씨 폭 아이씨 폭 하나 슬도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냥 필리야 필리야 나 삐깎다 나 작업 다 할 수 없어 하나 컷 땅거진 컷? 나 띵 먹었어 띵한테 온다 없는데 늘? 중이다 중 눈에 띵 하나 또 하나 더 있어요 중 하나 컷 중 하나 있어요 중 하나 중 하나 있고 중 3거리 다 눈 A군 승리하였습니다 히힛 으쌌다 아 아 아 빙샷 제발 탁정리 제발 한번만 죽어주세요 제발 예 나이스 나이스 어시컷 하하 나이스 나이스 진아 한발 쏘고 빼기다 이거 극 나왔다 아 빙샷이다 한발 쏘고 빼기 바로 빼기 오오 빼는 척하고 어디서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가버리기 아 아 저기 숨어 하하하하 코너간거 아니야 코너? 저기있나? 자기팀 죽는데 암살하고 있는거 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잃히네 저기 있는거 실화냐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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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인사하니 에이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감사합니다.